안 돼. 근데 비전이.. 비법은 이 조합은 조금 별론 것 같아요. 비법이 안 좋은 게 그냥 딜만 잘라도 아무것도 못쓰던데요. 맞아요. 뭐 전물도 못쓰고 양도 못하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뒤를 못 자르면 너무나 아프다는 거죠. 얘들 근데 힐락 안 왔나 보다. 그렇다. 망했어 망했어.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암사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드립을 당한다 싶으면. 네. 근데 이제 비법은 이게 도적이 없으면 드리브를 못 허잖아요 사실. 떼줄게. 많이 힘들죠. 네. 이러면 안 되지. 대학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호오오오 이것도 작업장 발견 다 죽여봐. 아아 이번엔 진기네요 아아 근데 피가 다 오백만이야 헐 얘네도 너무 죽겠네 높네요 꽤 진기가 아니라 보기 아니에요? 보기를 방편에 들고 있나? 어? 엄청 뭉쳐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약수 이거는 야드를 가야될 네 야드하다가 그거 뭐 운무축성어질해서 운무가도 되고 그 체험은 땡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나의 락사인가? 아 이거 나의 락사인가? 나의 락사인가? 아 이거 나의 락사인가? 저 스턴? 저 스턴하고 네 우무마비 네 우무 정비할게요 네 정비하세요 네 저 그러면 샌들 하죠 야 생분 나왔고 아이고 네 얘네 둘 다 스턴 저 제일 샌들 중요지 ście 이러면 안돼 아 제발 이것은 제발 어 ax 밤 하 Protagon 올라갈까요? 억류 안 찍었어요. 안 올라가네? 어 나가네. 여기도 천장이.. 아 천장이 있구나. 본선 바로 가야겠네요. 아 진짜 이제 연투제 애들이 불쌍할 정도네. 예전에 막 바지라 맞나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바지라 같은 느낌이. 제 여포인 것 같아요. 연투여포. 들어와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우리가 여포예요? 요새 뭐 쎄담이었구나. 아.. 초선이나 내놔. 아.. 과연.. 오늘 또 전학일 것인가.. 오 저는.. 전읍술? 근데 얘들 요즘 쎄던데. 전읍술. 되게 잘하는 사람들. 음.. 맞아요. 승마 드리블 잘하는.. 맞아요. 피고.. 피곤해요. 처음에.. 그.. 관문을 끊냐 못끊냐에 따라서 게임의 판단을 가지고 바뀐 것 같아. 근데 요새는 밑에서 깔아가지고.. 네. 맞아요. 승키가.. 그리고 이 맵은.. 이게.. 위아래가 가능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버리고.. 복수를 가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도 돼요. 대마부나 대마지 이런거 있으면은.. 믿고 한번 가도 될 것 같아. 아 근데 문제가 잘하는 애들이.. 그때 공포를 막 날려서.. 떼주는 것 때문에.. 그것만 안하면 사실.. 술사 진짜 수시간이 지르는데.. 아.. 잘못도 안하겠다. 잘랐어요. 나이스. 짤. 전사 떨어뜨려. 네. 저 땡기면 돼요? 하늘경로.. 하늘경로 깨고.. 치유까지 깰게요. 네. 땡기면 돼요. 안 땡겨져요. 지금.. 끊는데 다 썼어요. 네. 투사 스턴! 네. 황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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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고리 나왔고.. 정신고리 깨요. 네. 꽤 잘랐고. 네. 저 아직 생졸기 다 했어요. 네. 네. 업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 업보 줄게요. 네. 저 땡기면 돼요? 네. 땡기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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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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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을 Sun안 하고.. 그걸 버려야하는 거 보고.. 하하하하하 하하하 걔들 보같으면 밴더우에게 신고 해봐요 음 이 스포치 흠흠 빌자드가 요즘 그런 걸 단속을 잘해서 조드? 이거 화전드 빠지는 거 한번 해보죠 아 암살 오마이갓 오마이갓 암살이 저스트님한테 계속 붙어있으면 그게 조금 피곤한데 만약에 저희에 가면 해제가 금방금방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저스트님도 제가 킬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계속 기둥 뒤에서 맞고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한번씩 조드가 때리러 오면 그때 위험은 조드가 합세린을 쓸 때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저스트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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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회방 저 변이 대마직각이 따랐어요 땡기면 돼요 하나 둘 셋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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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센 딜 정우수 한 번 더 스탄 어젯까지 정신고리 나왔고 네 어젯 스탄 네 께, 께까지 저 술사 마빙 네 예 스탄 저 전투발 고르기 한 번 더 정, 정배 네 저 땡기면 돼요 아직 아직 어 스턴 점검은 끝났구나 5초 뒤에 땡기면 돼요 아 지금 못땡겨요 술, 술사 마비 저 회방풀 정배 해 볼게요 네 아 두투elfth 네 그럼 지금부터 둘 다 스탄 저 급가풀 개구리까지 개구리 풀있고 정배바 네 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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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술사 마비 술사 마비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반격토템 지금 걸렸어 아 그래도 그거를 약간 노이루즈 생겼어 아 그런거 좋아요 어제 전사 어제 전사 저희가 누구더라 흑마 죽이고 나서 저희가 아 그치 아 맞아 다 이긴건데 근데 저희 쿨기를 다 털어가지고 그니까 전사가 풀피해서 다 썰렸어 쟤들 근데 2200이라고 저 이거 이때까지 찍어본 최고 레이팅이에요 2097 그치 아니 진짜 지침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들 지금 지금 찍는게 최고 레이팅만 서로 다 마찬가지일거 같긴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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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거는 전 예전에 3대3을 했는데도 그렇다는거에요 그때 최고 레이팅이 2040인가 그랬거든요 그게 마지막으로 찍었던건데 이제 이제 빗줄기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포차 떼고 게임했었는데 이제 포차를 다시 붙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포차 떼고 게임했었는데 이제 포차를 다시 붙였으니까 그쵸 저희가 파흑이 좀 힘듭니다 한번에 확 딜이 두고 음 개워봤을때는 우리가 고전하는 팀들이 그 버프에 파흑을 꼈을때 그니까 파흑이 꼈을때 그 다음에 도버 도버 쪽인데 사실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막 압살당한다 이런 느낌 매주 잘하는 애들 만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던데 음 근데 우리 최근에 만났던 도버업들은 다 이겼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좀 조두가 힘들었는데 조두가 이제 너프되가지고 맞아요 조두가 너프됐어 봤어요 조두 피가 잘 날아 불빛 조두 진짜 옛날에 완전 꿀챙 wrote 뭔 광 쎄고 몸 튼튼하고 으흣 곤변시나 만죽고 그니깐 예전에 투기장에서도 별돈별 뿌렸잖아요 네 투기장에서도 별돈별 지금 별돈별 너프돼서 2200부터 뭐 달라지는게 많죠? 2200 업적 뜨고 그리고 휘장 휘장 생기고 그 정예룩은 2000부터죠? 네 정예룩은 이거 이번에 다 못먹어도 어차피 시즌 넘어가면 그 명예훈적을 다 살 수 있어요 네 다 살 수 있대 그래서 그거는 뭐 이미 굳은거에요 그게 업적만 있으면 되는 거여서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 휘장으로 사는거 2200든 다음에 2400까지 그리고 잘하면 도전자는 뭐 2200쯤이면 도전자? 아니에요 도전자는 이미 했고 결투사 저희 결투사 결투사 우리는 지금 결투사 생각을 할 그 다음이 검투사 네 그 다음이 검투사 네 그 다음이 검투사 도전자 승부사 결투사 검투사 올가시 왔구나 아 얘들이 진짜 힘들든데 이거 비툰기 찍을까? 우리 그때 평고를 찍고 갔었나? 어떻게 이걸 이거를 전에는 한번 저스트님을 계속 쭉 밀었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볼게요 얘네는 어떻게 나오나 이번엔 끈기 찍을게요 네 평고는 아 그 평고를 근데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땡겨서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아 오케이 그럼 죽기하고 술사를 땡길거에요? 네네네 죽기하고 술사 마주님이에요? 땡기면 돼요 네 총파 나왔고 네 사거리 안돼요 네 저 개구리 풀고 네 사거리 계속 안 나와요 나오면 바로 땡기면 돼요 네 땡길게요 하나 둘 셋 스탑사살 제일 센 딜 어린 나왔고 어 저 위험해요 저 위험해요 시방 먹어요 네 시방 먹었어요 우와 딜비쳤다 전 업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계속 위험할 것 같아요 계속 딜비찍게요 네 전사 이감 네 땡기는 거 또 돼요 네 땡기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스탑사살 스탑사살 저 총파 네 어제까지 엎어서요 네 슬슬 마비 안되고 슬슬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슬슬 마비 다음 땡긴 거 언제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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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정배할게요 네 땡기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스탑 컴온 더 스턴 컴온 더 스턴 잠깐 빠지고 다시 붙고 하늘경도 나갖고 하늘경도 자르고 하늘경도 자르고 네 슬슬 마비 저 위험해요 네 네 이거 나와야돼 이거 나와야돼 나와야돼 빠졌어요 1,2,2,2 스턴 저 칼봐 네 구속 자르고 우리 슬슬 가볼래요 죽기는 못 붙고 있어요 네 슬슬 가봐요 네 슬슬 재위 샌디 어 뭐야 튕겼나? 오케이 안 튕겼어 안 튕겼어 볼이 나오고 네 네 힐 들어가야돼 힐 저 저 살 거 없어요 얘네 얘네 스턴 얘네 둘 다 스턴 저 다시 죽기 가요 죽기 이감 네 네 네 이거 전사 마비 아 아 와 딜 너무 세다 이거 와 엄청 세네 와 딜 진짜 세네 와 진짜 세네 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마쇼님 시즌컴이라서 우리랑은 약간 노는불이 달라요 근데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딱 세긴 한데 네 이번에 고리 갔으면 몰랐어 네 고리를 한번 가볼게요 네 고리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배할 짬이 안 나요 응 정배는 좀 힘들고 네 저분들은 레이팅이 좀 높으신가 보다 지금 2300대인 것 같다 2200대 후반에 2300대인 것 같다 거의 안 까졌어요 저도 네 어 아까 그 전홍술인가 보다 이번에는 맵이 작으니까 전사가 근데 저를 꺼낼 수 있어 마쇼님이 성격이 근데 좋으셔서 저는 서로 그냥 지지하라고 했어요 헐 노토기인데 2300이 아 미친 저 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전사가 딜이 미쳤어요 공격 어쨌든 본격 tenha 발견 석가 준비된거 알아요? 네 땡길 수 있어요? 네 타고리 되면 네 돼요 하나 둘 셋 네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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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센 딜 전사 정배 네 거지가 없어요 네 스턴 저 공포 수술사 마비 힐 한번 잘라보세요 이번에 네 네 힐 잘랐어요 네 저 대재가 아직 됐어요 힐 안 잘라요 다음 네 불꽃잘 얘네 같이 스턴 다음 땡겨도 돼요? 네 아 떨어졌다 저 스트림 괜찮아요? 네네 땡겨도 돼요? 네 아직 3초 뒤에 3초 뒤에 네 포다 썼고 네 불꽃잘 땡기면 돼요 하나 둘 셋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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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고 어제 나왔어요? 네 카운터 깨고 지우 깨고 불꽃잘 힐 잘랐어요? 네 힐 짤라볼게요 실 안 잘리고 저 이제 샌딜 돌아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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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재가 아직 없고 땡기면 있어요? 네 네 땡기면 돼요 잠시만요 저 개구리 오케이 땡기면 돼요? 하나 둘 셋 스턴 스턴 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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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잡아 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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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가 올라가네요 저는 2100 넘기는 거를 시즌 끝나기 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뚫어버리네 아까 그 팀 약간 자극이 되네요 팀이 너무 쎄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전죽하고 죽풍하고 이렇게 맞딜을 계속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아까 그 술사코입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끔살을 저희는 봐야 돼요 근데 죽품들이 더 잘하니까 이긴 거지 제 그 생존기 줄 때마다 타겟을 받거든요 엄청 효율적으로 딜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맞딜은 하되 아까처럼 중간에 술사가 저스틴이 메지어로 같이 들어올 때 조금 조금 무리 무리라고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들어올 때 이제 순간적으로 극대 쿨기 몰아서 정신고리를 하나씩 빼면서 술사 마무리 08 아마 솔직히 다른 애였으면 그냥 그 자리였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그렇죠 다른 애였으면 저 아저씨는 시진검을 찍는 분이라서 응 아 시즌5 한번 찍고 싶다 아 무서워 저분은 지난 시즌에 아 지난 시즌 아니겠다 지지난 시즌에 기사사진 둘 다 그거 찍고 싶더라고 검투사 우와 우와 정말 잘하시는 분 진 게 뭐 이상하진 않아 기분 오케이 일단은 저는 아 정수 멋있다 2100 2100 이거 박제이 두고 싶은데 그니까 저 스테이 몇 점이에요? 저 92 2092 2092 저 스테이님도 많이 올랐네 다시 네 계속 갈까요 그러면 네 다시죠 네 판더 가보죠 다 고마워 고마워 다 고마워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쑥... 쑥기... 되게 유명한... 쑥기? 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고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다. 전 사람이 유명해... 썩기 전사가... 저런 아이디 쓰시는 분 옛날에 한국 수업할 때 본 적은 있는데... 냉죽하셨었는데... 그때가 벌써 대결편이 있고... 쑥... 딱 한국인 아이디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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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는 건데... 네. 피 바꾸기에다가 정말 잘한다는 거네... 역시... 검토사 분들이시구나... 이번에도 한 2300은 넘어야 검토사 달겠죠? 2300... 아니야. 이번에 잘하면 26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난 시즌 2600... 예... 아... 쑥... 네... 속선 잘... 네... 땡길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스턴... 스턴... 한 번 빠지고... 제일 센 딜... 어제까지가 나왔어요? 네... 마비넣고... 네... 군산 나왔고... 힐 잘 안됐고 다시 다시 가는중 땡기는거 돼요? 다음땡기는거 땡기면 돼요 하나 둘 셋 아 안돼 안돼 흡선 잘 네 하늘경로 토템 하늘경로 짜려고 네 다음땡기는거 안돼요? 흡선 끝나고 갈게요 네 땡기는 3초 3초 이거 스턴 맞고 흡선 해제 하나 땡기면 돼요? 네 하나 둘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네 저 10초 남았거든요 샌드에 샌드에 10초 남았어요 네 땡기면 돼요 네 아직 아직 저 스턴 이거 다 끝나고 네 네 땡기면 돼요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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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거 고리나와 이번에 스턴 스턴 저도 스턴 네 땡기면 돼요 네 땡기면 돼요 하나 둘 셋 스턴 죽여 추방 네 마비까지 이어요 네 마비 이어요 정권하고 저 잠깐만 빠지고 다시 가고 혁선잘 네 좋아요 다 땡기는 거 같아요 5초 5초 네 술사 스턴 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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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면 땡길게요 사수 사수 없어 없어 아 아 네 그거를 그냥 줬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기 제가 출산이야 그 스턴 스턴 스턴이나 땡기기로 끊었어야 되는데 너무 젠단 것 같아 아 아깝다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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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라드 투기장 저스트님 지금 레이팅 얼마에요? 81인가 그런가? 네 82 딱 한 10정도 차이나네요 16정도? 18정도 차이나네요 18정도 차이나네요 18정도 차이나네요 아 왜 이렇게 붓이 많지? 이번엔 혈죽 붓이네요 흐흐흐 흐흐 혈죽 와 무서워 전부 피 흡수하는거 빨대꾼 아 그거 좋아요 단일 대상으로 팀이 없네 네 팀이 없네요 슬슬 팀이 없을 때도 됐지 아마 지금쯤에는 이제 현직 검토자들 만나기 시작하게 팀이구나 어 아까 걔네인가 보다 미안해 팀이 없긴 없네 저희의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그래 가 본도시락 아 흐흐흐흫 슬슬 애들 맛있는데 아 근데 진짜 힐랑 복술밖에 없네요 네, 다 복술이네, 다. 마주님도 원래 신기랑 사재만 하다가 이번에 복술로 바꾸셨잖아요. 대세인 걸 아시고 그런 것 같아, 느낌상. 모르는 일이긴 한데. 참. 이러다 또 역배단 걸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죠. 너프 너프 해야죠. 검은 못 잘랐고. 네. 톡바 깨고. 네. 전사 2감. 가치스턴. 네. 가치스턴. 제일 센 딜. 정배. 네. 얘네 가치스턴. 네. 네. 저기요? 네. 반격적템 나왔고. 깼어요. 네. 엎었어요. 네. 저 땡기는 아직 있어요, 참고로. 네. 샌디라고 좀 남아있어요. 땡길 수 있어요? 이번에 포탈 탔고. 네. 붙어서. 네. 땡기면 돼요. 하나 둘 셋. 됐어. 땡겼어. 땡겼어. 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 저 샌딜 돼요? 스턴디면. 저 샌딜 5초 남았어요. 오케이. 반격터템. 이거 풀고. 한 번 빠지고. 네. 네. 다시 붙어요. 땡길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스탈스탈스탈. 제일 샌딜. 한 번 더 스턴. 마비. 어제까지 였고. 네. 저 중파. 한 번 빠질게요. 네. 아. 마귀어 피. 마귀어 피. 마귀어 피. 마귀어 피. 마귀어 피. 마귀어 피. 네. 전사 마비. 전사 마비. 오케이. 저. 오빠 왔어요 이제. 다시 붙어요. 네. 오빠 있어요. 땡기면 또 돼요. 네. 네. 당겼겠어요. 네. 다시 붙어요 저. 저 오수. 네. 저 샌딜. 20초 뒤에 와요. 네. 제자리 샌딜 있어요? 지금 샌딜 없어요. 네. 술사 스탈. 정비해볼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저 스탈. 땡기면 돼요. 네. 네. 한 번 땡겨보세요. 하나 둘. 상관이 너무 멀다. 네. 업보아. 불곱 짤. 네. 땡길 수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너무 멀어요. 오케이. 어디에서 왔어요? 네. 제일 센 딜. 네. 선. 솔사 마비. 총파. 정신구리 잘라볼께요. 네. 정신구리 잘라볼께요. 정신구리 잘랐고. 저 글로 넘어가요. 네. 저 이제 샌딜 돼요. 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없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아 이런. 관문을 까니까 좀 다르네. 네. 근데 아까도 관문을 깔았는데 그 이번에 문제가 출사가 사거리 밖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흠. 흠. 근데 우리가 지금 가팽이 높아서 레이팅은 많이 안 떨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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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있으면은 딜을 좀 더 빨리 시작하고 술사가 이제 그 제가 딜하는 동안에 제시안님은 뭐야. 센 딜 안 하고 있다가 절명타임 보고 맞춰서 술사가 이제 어? 힐하겠다 하고 사정거리를 좀 들어보면 그냥 바로 땡겨버리세요. 그때 제가 딜하다가 이제 팽차를 맞춰볼게요. 흠. 흠. 확실히 이제 잘하는 애들은 죽기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땡기는 타이밍을 이제 파악해버리니까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제가 잠깐 이렇게 삭 돌아서서 바로 땡기는 건데 흠. 흠. 잘하는 애들은 그게 안박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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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를 한 번 하고 가야되는데 한 세 개 쌓이니까 하면 안되겠더라구요 불고가 그렇게 쌓이면 너무.. 근데 그것도 틱하면 너무 아프고 그런 선택지를 보는거같아 그.. 근데 불고 아까 보니까 짤면역이 계속 올라와 있는 느낌이던데 무조건 그걸 쓰고 불고를 쌓는건가 그.. 짤면역을 쓰고 불고를 쌓는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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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꾸 덤비네요 흠.. 템은 좋은거 엄청 아프네 흠.. 지금 신성어를 죽이고있는거에요? 신성어역쇼요 네 성격이.. 성격이.. 128만 떠요 우와아.. 신분은 49만 이거 자생기 없는 애들은 죽어요 흠.. 흠.. 같은 애들 같아 전옥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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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충파를 근데 보고 해야될지.. 아.. 진짜.. 총파트 분주 끊기는게 제일 까다로워요 네.. 그게 좀.. 문제인거같아 얘들은 그걸 알고 그렇게 한다는건데 그러면.. 전사.. 스톤을 안주는게 낫겠네요 전사를.. 처음에는 어.. 같이 맞추는게 핵심인데 전사까지 전사가 살짝 떨어져있으면은 좀 힘들긴하죠 사실.. 그것도 안맞아요 아니 그니까 제가 넣으면 분주 스톤이 빨리 풀리잖아 뭐 그런것도 있어요 맞아요 오크 전사가 또.. 하여튼 오크.. 오크.. 가혹한 오크가 지금 전사의 최강이라고 했죠 저건이 뭘 cost 스톤은 거무는 stressed 일단 땡길 수 있어요 네 에게 그냥 붙어있네 제일 생들 공포 chatter 나 Arr 네 변희 Cocaaste сторон 반격토템 깰고 네 당기나가시겠어요 좀 연 todos 그 안.. solutions 여기 안나와요 네 엎어졌어요 땡기는 아직도 있어요 네 네 가고 얘네 같이 스턴 빠지게 줄게요 네 힐 자를 수 있어요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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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마비 네 힐 자르면 되요 이번에 볼게요 네 오 정신고리 정신고리 끊고 저 좀 아파요 네 생존기 쓸게요 아 이거 이거 진짜 위험해요 주장 이거 이거 흥므 마비 저 아무것도 없어요 흥므 마비 땡고 네 이거 죽었다 죽겠다 아이고 근데 이거 너무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아 네 아까 거기서 좀 밑으로 내려간게 봤어요 팀이 없긴 없나보다 근데 근데 자꾸 예로만 걸리네 근데 아까 거기서 보면 애들이 잠깐 충파를 주고 그 다음에 과물을 그 사이에 깔아버리는데 그게 참 어차피 나중에도 고평 올라가면은 아예 그냥 네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니까 관문이 깔린 상태에서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아까 빠졌을 때 그냥 저희 생존기 없었으면 그냥 돌아갈 걸 그랬나봐요 응응 한 번 그렇죠 그때 저스트님의 생존기가 외생기 빠진 상태였죠 거기서 줄게 없는 아니면 그냥 매즈 당한 거 였었어요 있었는데 매즈를 당해서 이게 짤을 피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게 밑에 내려가면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제가 우수킬 다 하면 짤였어 나는 썰렸죠 아 술사는 차분한 물 때문에 잘 잘릴지도 않고 잘려도 그 사이에 힐업이 계속될 그거보다는 저희가 저희는 짤이 술사한테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세게 기본에 전사까지 오면 네 가끔 전사까지 가끔 전사까지 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애들인가? 아니요 그땐 암살도 죽였어요 음 다 암살입니다 꾸준 들이 약한 대신에 이제 그만큼 폭들이 쓰겠죠? 후 아 아닌데 맞아 도적생대로는 심정이네 아 좀 더 잘 해야됩니다 근데 같은 애들이 맞는 거 같아 이름이 전투는 그렇고 네 아 저 피스 저 앞으로요? 네 네 네 아름 빠지고 네 한 번 빠지고 업보 페바 잘 땡길 수 있어요? 페바 잘 땡기는 거 지금 사거리 좀 멀어요 페바 풀 페바 풀 오케이 오케이 대고 대고 네 좋은 페바 네 거리가 좀 멀어요 네 도적스턴 줄게요 네 네 보름달 네 저 샌딜 아직도 안 썼어요 저도 안 썼어요 저 비습 저 비습 저 보름달 네 땡기면 돼요 술사 그냥 마비놓고 올게요 샌딜 가요 네 제일 샌딜 저기서 땡겨볼게요 저기서 땡겨볼게요 네 아 뛰어내렸다 껍질 나왔고 어제 줬어요 네 페바 잘랐고 네 네 저 이거 그냥 올라가 아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저 좀 위험해요 오케이 저 급가 네 도적 마비 오스키 할게 네 페바하고 다 자르고 심형으로 땡기는 없어요 네 네 그럼 저 좀 빠져 있을게요 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거 그거 계속 드리블 치세요 드리블 치세요 드리블 치세요 저 지금 도적 타러 드리블 치세요 드리블 치세요 드리블 치세요 음 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 떨어져 그래야 될 거 같네 그래야 될 거 같네 이 도적이 잘하네요 네 잘하네요 제가 그 움직날 거 같으니까 바로 예상하고 금방 하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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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내 집 엄청 좁네 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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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술사판이구나 진짜 흠 더럽다 이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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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마지막 같은 경우는 힐을 풀로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조드한테 붙어서 그 술사 레저하고 한타임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조드랑 술사가 완전히 붙어 있어서 근데 중간에 저스템이 절을 당하셨을 때 그때 좀 위험했어요 제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해탈로 위로 올라왔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뿜묵태광을 그 다음에 맞아갖고 음.. 네 저스템이 뿜묵태광 맞은거죠? 네 7명, 절, 뿜묵태광 해서 거의 한 십몇초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osta 이 중간에 올라왔으니 이거 엄청 좋네요 은근 facil 은근성 Bradley 어, 그래요? 이솂 전 스템을 신나경 은근성 은근성 도박하는 거 거기서. 한 7500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음.. 네. 이거 하고 귀한 타면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무적대요? 네. 무적에. 좋네. 저도 사야겠네요. 음.. 띠니님이랑 루피님은.. 좀 시신하.. 나가셨네요. 네. 아까 투기자 가시던데? 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나가셨는데. 음.. 단지? 왜 이렇게 토.. 다들 왜.. 풀이 죽어있나요? 아이.. 풀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오.. 그러면은.. 풀이 죽었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불안하다는 느낌? 사실 그거는 괜찮아 매즈가 저렇게 막 저희가 저 조합을 안 만나봐서 그런데 한번 저거 다 했으니 이제 쟤들이 뭘 것 같으면 드립을 좀 많이 쳐야 될 것 같아요 음... 도목 태강이 1군 나다고 그때 그래서 제가 사실 빠져야 된다고 말한 게 그 이유였는데 결국 죽어버릴 수 있어요 쟤들이 그때... 절 끝나고 뭔가 느낌이 싸해서 근데 그 조두가 그렇게 하는 게 순간이죠 인스턴트죠 인스턴트도 할 수 있는데 그 인스턴트는 도트 같은 거 걸려있으면 풀려요 음...오케이 뿌리를 시전하면 그거는 잘 안 풀리는데 아...뿌묵을 시전하면... 아...오케이오케이 제가 다음에 그거를 제가 그때 짜리를 몇 개를 했는데 그 회바 짜라고 그러니까 바로 뿌무기에 올라갔는데 아 그러면 시전하면 근데 그건 못 막아요 거의 막 힘들어요 거의 다 회바를 넣고 짤을 빼고 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차라리 뭐... 폐짤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을 건데 만약에 그... 조두전 같은 경우는 리더님이 좀... 그... 발 푸는 것 좀 투입해두시면은 근데 그걸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성전은... 그리고 1분마다 오니까 그동안 한 번은 써도 될 것 같아 그 다 오고 나면 음... 발 푸는 게 30초잖아요 네...계산을 잘 해야겠네 네... 하... 보자... 근데... 벌써부터 그만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음... 갈만한 사람이 일단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메디브님이 깃들이면... 깃들여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톰키님도 계시니까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톰키님도 계시니까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사가... 재밌긴 한데... 나중에 막... 발목키면 답답하시는데 네... 그때 끄면 또 느끼시겠죠 화장실 좀 어떻게 네... 저도... 저도 물... 물 마시고 올게요 귀 좀... 들여볼게요 편... 평전 1원만 되는지 저는... 볼색 해볼게